약간 아픈 요산마 나오니까 진짜 싫은데 진짜 아파서 실례합니다 꽃다치 있어 어? 미돌이는 왜 저기 서 있을까요? 다이져브? 다이져브 아 진짜 아恥ずか시 어떡해 진짜이닥끝 봐봐 이상해? 너무 안 보여 뭐 이상하고 그런게 어딨어 여러분 미돌이 또 다쳤어요 밑장 또 다쳤어요 거의 오빠가 때리는 줄 알겠다 땀에 대죠 그거야 땀에 대죠 오빠 너무 수고했어요 응 젠젠 진짜 이쪽은 아파서 내가 잘 안보여 그러니까 오빠가 안내를 해줘야돼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넣어도 돼? 어 에스코스 오네가이시마스 파일 이거 잡아 이거 꽉 잡아 일단 밥 더 편하게 잡자 안녕하세요 준짱 미짱 미돌이가 또 다쳤습니다 자주 다치니까 일부러 다치는지 알겠다 진짜 그 정도는 누가 보면 내가 옆에서 때리는 줄 알겠어 네 샴푸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어 내가 샴푸가 왜 들어갔냐고요 참피한데 샴푸가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요거도 아니다 거의 요거 남았다 요거 남았는데 내가 물 집어넣고 섞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렸어 그 물이 조금 들어갔던건데 내가 안 비볐어요 진짜 비비지도 않고 그냥 아 들어갔으니까 눈 갖고 뭐 시켜야지 이렇게 씻었어 근데 눈 조금 감아있었어 10분 정도 샤워 끝날 때까지 너무 아픈거야 눈을 못 여는거야 그러다가 눈을 열었어 하얀게 끼어있는 느낌 하얗게 샴푸가 들어갔는데 왜지? 하다가 오빠한테 얘기하기도 눈이 아프다고 오바하게 얘기하는 것도 참피하고 오바지 안이 되죠 샴푸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게 진짜 있을 수 있네 샴푸가 들어가면 눈이 아프지 당연히 여기서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아프면 솔직히 바로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가든가 해야 되는데 아픈데 아픈데 어 그냥 좀 아파 그냥 이러는거에요 샴푸 일단 저는 회사에 있었고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한시간 정도 눈이 아팠다 그랬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상한거지 당연히 가야지 그래도 괜찮겠다 해서 한시간 기다리다가 눈을 열었는데 똑같이 아픈거야 살짝 인공눈물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래도 아픈거에요 계속 찌르는 느낌 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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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간지대 뭐 물이 나도 못돼 3시간 정도 기다렸어 아 뭐 안되겠다 면차이 안에 생겨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궁예 느낌으로 한 3일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요 며칠 또 그때 다리 다쳤을 때처럼 제가 머슴을 해야죠 다들 샴푸할 때 눈 감고 샴푸해야 돼요 또 습관이 샴푸할 때 절대 눈을 안 감아서 그게 습관이야 내가 미안해 앞으로 고칠게 네 자 네네 왜 찍으려나 머슴 생활 스타트 빨리 깨끗해 고마워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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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데 그렇게 누가 샤워할 때 눈을 뜨고 샴푸하래 땀에 드셔 샤워하다가 눈 뜨는 사람도 있어 눈을 왜 떠 도대체 나한테 무서워 뭐 뭐가 무서워 샤워하는데 무서워 문 다 잠궈놨고 왜 오빠 없고 무서웠어 그거 샴푸 조금 에끼겠다고 물러서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해봐 이런 일이 있나 오빠 처음 들어갔지 샴푸 들어가서 이렇게 네 처음이야 오반나 해서 다들 좀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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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봐도 돼? 눈 감고 있으라고 했지요 눈을 감고 있으라고 했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디 갈 수 있어 집에서 쉬어야 돼 아 뽀송뽀송 빨래 잘됐다 응 아 아 나 약부터 먹어야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바르는거랑 네 알았다 優しく 해주세요 怖 누가 여기 샤워할 때 그렇게 카레 내가 입으로 그렸던 것도 아니잖아 누가 그렸냐 아프지 말아야죠 빨리 나아야죠 손 주세요 손 주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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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빠 어떤 거 아플 때 고마워 고마워 알았다 하나씩 하나씩 무리하지 말고 다 먹을 수 있어? 응 아까 병원에서 넣었어요 한 번 달았지 넣어주세요 아니 아니야 한 번도 안 넣어줘 봤는데 응 다 잃어볼까나 좋다 맞네 눈 감지마요 감지마요 아파 아파? 아파? 쓰라려 안에가 하얘 살짝 응 한 번만 눈 감고 있어 아파 혹시 불 꺼질 수 있어요? 네 불 꺼질 수 있습니다 손 대지마 아 이거 사람이 옮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폴로 눈병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손 대지마 아 왜 이렇게 일어났나 샴푸 샴푸 할 때 아기 났는데 신기하다 이런 일이 있다니 그 샴푸 성분이 무섭다 진짜 근데 뽀득뽀득하긴 하잖아 머리 감으면 애기들이 쓰는 샴푸 괜찮대 애기 샴푸 쓸까? 이제 앞으로 샴푸 할 때 무조건 눈 감아 알았지? 응 나 잘게 조금 이 안 맛있었으니까 아 이제 자야지 진짜로 응 잘게 이건 넣고 뭐야 이거 연고를 넣어야 돼? 연고를 어떻게 발라줘? 아니 어쨌든 내 손 자체가 지금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 손 아니 눈 감아 연고를 누가 안 했지 뭐 너 아니 바르는 거라잖아 이 안에 근데 진짜 눈 아파 장난하지 말고 아니 그니까 장난하지 말고 누구라고 내가 발라주고 아니 눈 안에가 아픈데 겉에다 바르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야 면봉 갖고 와봐 아니 무슨 소리야 면봉 맞아? 면봉 맞아요 누가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 진짜로? 넘는 거잖아 빨리 저 이게 더 더러울 거 같은데 빨리 저 빨리 가시대 안 연고잖아 네? 겉에다 바른다고? 난 문제가 여기래 눈 안에 대해서요? 너무 싫어 여기 어디 해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아픈건로 샀나요? 네 선생님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아픈 요살로 나오니까 정말 싫은데 진짜 아파요 고맙습니다 이런 여기들이 있어요 incredibly 바쁜 눈을 뜨지 말래니까 왜 눈을 떠서 그래? 코딱지 있어도 얘기 안 하는 게 좋은가? 아니 눈을 감고 있어야지 눈 감고 있으세요 의사선생님이 눈 감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눈을 왜 뜨셔서 괜히 코딱지 얘기를 하고 그래요? 눈을 감고 계셔야지 이렇게 눈을 열었는데 큰 코딱지를 안 보여 여름이 좋아 물을 입고 있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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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